안녕하세요. 이번에 야수로 돌아오는 똥석입니다. 자, 왼쪽 가겠습니다. 왼쪽. 혹시 이번 닥터맵에 시민이치 포즈가 있을까요? 네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자, 먼저 중앙부터. 자, 왼쪽 가겠습니다. 왼쪽. 자, 혹시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하고 아니면 개인 촬영할까요? 아, 베이비를 한번.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좀 시간을 드릴게요. 아, 네. 아. 어머, 어머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네, 유튜브 씨 끊이랄 뻔했네요. 네. 아, 뭔가 홍성 씨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. 저희가 감염 예방 대책에 만점을 기여하면서 쇼케이스로 준비했습니다. 저희 펜타곤 멤버들 그리고 전 스태프 모두 열받지를 마쳤고요. 어, 기자님들께서도 입장하실 때 나눠와드린 마스크와 손 세정제로 철저하게 함께 예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또한 오늘 저녁 8시에 예정된 팬쇼케이스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객... ...